와르르 가자 와르르 가자 relating갑니다 와르르 가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기 보시면 이것도 보여드릴게요. 가려졌는데 송가인이 생갑니다. 잘 보시죠. 다시 나가서. 저 미스 트롯 해가지고 여기 보면 미스 트롯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. 미스 트롯 해가지고 나와 있고 송가인이 집 정면인데 산이 되게 예뻐요. 정자도 이쁘지만 여기 산이의 태가 되게 예뻐요. 이렇게 보시면은 마을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. 되게 이쁘죠. 오 좋습니다. 송가인이가 이런 데서 살았구나. 마을이 이런 식으로 딱 되어 있거든요. 진돗개인 것 같은데 나 이제 진돗개한테 물리면 대박인겨? 우리 개님. 개님 안녕하세요. 안녕. 반가워. 어르신 안녕하십니까. 빠이빠이. 오빠. 저기 되게 무섭했는데. 오. 쟤. 쟤 뭐냐. 진짜 무섭게 생긴다. 쟤 꼬리 막 물어 뜯을라 그래. 이거 봐. 겁나 무섭게 생긴다. 나 쟤한테 물려 죽으면 어떻게 하냐. 일단 요기를 촬영을 먼저 좀 하고. 네. 현주민이 오시면은 그때 뭐. 이제 해가지고 낚시 포인트 바로 갈게요. 네. 그물 냄새 안 나는데. 본래 이거 그물 냄새 우지게 나야 되는데. 냄새 안 나요. 거기 앞에 보이는 저쪽에서 하려나. 너 좀 여우처럼 생겼다.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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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. 야 손 들어. 빠지마.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. 집은 어딘가 자네. 자네 집은 어디요. 어디냐고. 응. 어디요. 어딜 봐. 어딜 보냐고. 불행인데 안 무네요. 어. 순해. 수심은 나죠? 에이. 에이 이런데는 수심이 이건 뭐. 너무 얕은데. 어. 여기는 수심이 너무 얕아서 안 돼. 깨끗하죠 여러분. 조용하고 좋네요. 어. 근데 이거 뭐야 이거. 줄. 껍질. 아니 아니. 그러니까 이거 이게 뭐. 뭐에. 이거 뭐 잡을 때 쓰는 거지. 이거 혹시 아는 분. 이거 뭐 잡을 때 쓰는 거지. 이거 이거 뭐 할 때 쓰는 게. 이것도 무슨 그런 거 같은데. 그물 비슷한 그런 거 같은데. 네. 으다 잡을 때. 아. 예. 감사합니다. 예. 으다 잡을 때. 여기 근처실에. 아. 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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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